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 특심 8시 뉴스 통해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지 또 검찰은 1심을 받아들일지 이 부분인데 어떤가요, 분위기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지 여부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접견을 했다는데요, 구치소에 가서. 그때도 항소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1심에서 징역 24년에 중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다 이런 건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통의 피고인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1심 재판 도중부터 사실상 재판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소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상대편인 검찰은 아마 거의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도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은 다 항소를 해왔거든요.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1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혐의인 거고 이거 말고도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부분, 사실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도 따로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이 국정농단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난 2월부터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특수활동비 혐의까지 이제 모두 인정이 되면 뇌물 액수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재판도 있고 아까 임천정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뭐 항소시임 또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모든 일정 언제쯤 마무리된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이번 오늘 1심 선고가 난 이번 재판에 항소시임은 아마 6개월 이내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항소시임은 구속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게 6개월 이내기 때문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더 딜레이가 될, 길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항소시임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속상태로 6개월 동안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변수가 되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별도로 진행 중인 특수활동비 재판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구속 기간이 별도로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반드시 항소시임 선고 이후 6개월 이내에 꼭 선고를 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라도 아니면 전체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되면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재판이 다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는 이제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아멘